안녕하세요. 심지예요. 지금 두 마리 죽었습니다. 으으으 자체는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. 한 마리도 죽으려고 그래요. 얘 있죠? 그럼 열 마리 남아요. 지금 열 한 마리인데 아 원래 스물 네 마리인가 스물 세 마리인가 그랬는데 여기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 움직이기는 해요. 근데 얘들 곧 죽을 것 같아요. 아 어떡하지. 위에 있는 애들은 건강한 것 같은데 아래는 얘도 조금 크기는 적당한 것 같고요. 똥을 무지무지 잘 썹니다. 얘네들은 다 괜찮은데 왜 죽을까요? 왜 안 죽지? 어 왜 죽을까요? 베타입니다. 베타야 안녕? 저는 베타보다 얘네들이 더 신경을 써요. 새끼들이 크는 걸 관찰하고 있는데 자꾸 죽으니까 좀 관찰하기가 좀 어렵네요. 그럼 안녕. 안녕. 메뉴 음 네 Golf 비 чики 비 없음